어..없네.. 아, 이거 너 너? 너.. 잠깐만 이거 찾아 어떻게 하면서.. 어떻게 하는 거야? what? 됐어 됐어 부터는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와.. 나 옷 너무 빨리 먹느냐 이거 자세해야 된다 큰일 났다 나는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뭐 없지?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 아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다 여기? 여기 약간 방귀 냄새 하지 않냐?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 이거 버러지 마는데 왜? 너가 이거 다 붕괴했더라? 뭐? 뒤에 그림 아 사진 그런데 어? 야스 뭐 없지? 이거 아니야 괜찮아